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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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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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우람이가 더 많이 보고 싶은가 봐. 자꾸 찡얼거리네. 지 아빠 찾아왔는데 뭘 자꾸 찡얼거려. 비겁해 너. 뭐? 지금 누구보다 우람이를 보고 싶어하고 우람이도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라는 거 알잖아. 근데 너. 알긴 뭘 알아. 나? 내가 우람이를 보고 싶어한다고? 내가 누구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뭐가 보고 싶어?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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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왜? 그게... 그러니까 저기... 뭐? 그러니까 그게 저기 우람이 말이야. 그러니까 우람이가... 어... 저기... 닥쳐라 좀. 어! 야 안주소. 니 새끼 안오람. 내일 외국으로 집양감된다. 알아? 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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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엔 네가 준수한테 우라밀 버린 것보다 입양이 더 나쁜 것 같다 힘들겠지만 잘 생각해봐 우라마 가서 잘살아야 돼 알았지? 거기 가서 오빠랑 할머니 다 잊고 잘살아야 돼 근데 엄마나 나 그냥 옆에서라도 우리 우라미 잘하는 거 바라보고 싶었어 무슨 애라면 잘 키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 공항이야 우라미 지금 보내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아?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 투병 생활 끝난 지 며칠 됐다고 또 입양이야 아 인생 정말 빡빡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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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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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숙이가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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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